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어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9월달부터 동형 모의고사가 중요하죠. 책 1차, 2차 책이 있으니까 꼭 구입해가지고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수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9월달, 10월달 두 달 남았는데 2차는 9월, 10월이 중요합니다. 2차 과목은 대체로 암기하는 내용이 많죠. 1차는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충분히 동형 모의고사하고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9월, 10월만 열심히 하시면 80점 이상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응시인원은 지금 역대급으로 36만 명 이상 최고 많이 접수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분들은 중간에 접수해놓고도 포기하고 나중에 2차까지 응시하는 분들은 실제 10만 명도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최종 응시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4명 중에 3명이 포기합니다. 원서 접수해놓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동형 모의고사는 거의 다 중요한 내용이 많고요. 사이드에 있는 문제는 몇 문제 되지 않습니다. 40문제 중에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트, 출제되는 파트에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어정이와 관련되는 것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1번 중계는 법률행위라고 했는데 중계는 사실행위고 중계의 대상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중계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계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반대로 말했죠.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개업공개사가 중계의뢰인 일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경우에도 중계에 해당한다. 일방으로부터 또는 쌍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건 모두 중계에 해당됩니다.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으면 이게 공동중계가 되고요.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으면 단독중계가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죠.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계사법에서는 중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계약금 중도금을 맡겨놨는데 실장이 즉 소속공개사나 중계보조원이 떼먹고 도망가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객관적으로 봐 주관적 주관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주관적 주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손님 객자죠. 손님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어레인이죠. 어레인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계업소를 믿고 중계사무소 간판 보고 사무소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건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개업공개사는 내가 계약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내가 책임지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중계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전부 객관적입니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관리대행 분양대행 그 다음에 정보제공 또는 상담 컨설팅 이런 것들은 중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계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대행수수료 관리대행수수료 컨설팅수수료 이런 것은 중계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중계를 하는 경우에도 무등록 중계업자로 형벌을 받는다. 중계를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중계. 중계업을 하면 무등록 중계업자로 처벌받죠. 업 직업으로 하면 처벌받지만 한두 번 중계만 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계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으로 한 게 아니고 우연한 교회에 한두 번 중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용어정의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꼭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걸 떠나서 용어정의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요. 2번, 3번 중계대상물에 대해서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죠. 자 중계대상물로 묶인 것은입니다. 중계대상물에 해당되는 것. 업재단. 자 의제부동산인데요. 업재단 20톤 이상 선박 이런 게 의제부동산인데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중에서 중계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금 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형, 니은 중계대상물이 아니고요. 디귿,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재단권은 성립에는 중계개입 여지가 없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계상권리입니다. 리얼은 중계상물이네요.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할 때는 중계상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환매권이라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죠. 그래서 리얼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미엄은 이걸 소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있는데 세 가지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권리금은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중계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유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에 리얼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토지 전부 또는 일부도 중계상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매매할 수는 없죠. 매매 중계는 안 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매매는 안 되지만 용익물권은 가능하죠. 용익물권은 담보물권은 안 됩니다.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제한물권 가능하다 하면 X죠. 제한물권 안에는 담보물권도 포함되니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것은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뜻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치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는 현관보상인데 토지가 수용되면 대신 토지로 주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 대토권인데 중계상물 아니죠. 미채굴광물, 무주, 부동산 이런 것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되고 미채굴광물도 광물채굴권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광물채굴을 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만이 채굴할 수 있으므로 중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토사, 암석, 하천, 지하수, 포락지 이런 거 다 중계상물이 아니다. 토사, 흑토자, 모래사자 이런 것은 토지의 일부분이지 별도로 하천, 지하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중계상물이 되지는 않는다. 3번 분양 목적으로 현실적인 제공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중계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즉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중계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뭐냐면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조합은 아파트 지역조합 아파트는 옛날에는 동호수를 늦게 특정해서 입주하기 바로 전에 왜냐하면 미리 동호수가 특정되면 안 좋은 동호수 받는 사람 싫어하니까 옛날에는 속임수를 많이 썼어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지역조합도 바로 동호수를 미리 특정합니다만 옛날에는 늦게 특정했는데 이미 세대수가 정해져 있고 금물이 거의 다 지어졌다면 비록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계상물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밖에 없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계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미분리 가실 이런 것들은 중계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가식의 수목 이런 것 다 중계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5번이 답인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계상물이 되죠. 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물, 공업소유권, 생산설비 이런 것만 따로 떼어내서 중계상물이 되지도 않고 거래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일물일권주의 예외라고 했습니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며 또한 중계상물이 된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까지 한 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도 없고 판례가 없는 것도 있어요. 해석상 문제니까 관념적이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민법도 총칙이 가장 어렵잖아요. 앞에 있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과목은.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이고 이제 4번부터는 별 문제될 게 없네요. 4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이 답이네요.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 보정 설정에 등록간 정의 신고가 된다. 오늘 제가 이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최종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오늘 내드렸습니다.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이거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3번 13번 1번 2번 뒤에 있는 내용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9월달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미리 지금 바뀔 걸 예정해서 내드린 거고요. 13번 지금 바뀐 것만 옛날 프린트 참고해서 보시고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또 그 파트 강의할 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9번 바꾼 내용을 보면 19번에 밑에 두 번째 가만 별표 시행규칙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옛날에 시행령으로 되어 있었죠. 시행규칙인데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시행규칙이잖아요.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죠. 또는 시행령 대통령령 같은 말이고요.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같은 말입니다.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령에 되어 있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그래서 13번 19번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25번 25번에 보면 이게 8월 2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밑줄 지났는데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표시해야 되는 게 그게 맨 마지막에 보면 소재지 면적 소면 가중 그 기라고 했는데 기타였는데 그 맨 마지막 기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고시 사항이 시행령으로 격상됐어요.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고시했던 내용이 지금은 시행령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물인 경우 총청수 사용생인일 방향 방개수 욕실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이게 8월 21일부로 신설됐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 문제풀이 책 요약집에도 반영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8월 21일날 신설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체크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요즘 나왔잖아요. 허위매물 싹 사라지고 20만 건이 사라지고 지금 그렇게 됐다고 이게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가 드리죠.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이런 거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가 드립니다. 지금 청수 이런 거 표시를 광고를 안 하면 바꾼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인 건 하고요. 그다음에 29번에 잘못돼서 바꾼 건 아니고 29번에 거기에 동그라미 4번 밑에 까만 별표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상가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이 많아서 부산의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우선 면제받을 때는 부산은 과미력재권에 해당된다고요. 상가 부산이 상가가 6억 9천만 원 그 밑에 과미력재권이 6억 9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지만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만 최우선 면제받는다고요. 부산. 거기 또 칸이 없어 못 적었지만 그러면 세종파주화성, 세파화, 세종파주화성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세종파주화성이 5억 4천 이하이지만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천만 원까지 기타지 개당된다고요. 세종파주화성이. 그다음에 그 밑에 월차임 전환율 밑에 까만 별표 월차임 전환율이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2%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옛날 프린트에는 3.5%로 되어 있었어요. 3.5% 그런데 이게 2%로 이게 10월달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10월달에 바뀌면 시험 보기 전에 바뀌면 바뀐 게 나온다고요. 이 시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봤잖아요. 월차임 전환율 3.5가 2%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기준금리 0.5를 더하면 2.5%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10월달에 바뀔 예정인 걸 미리 얘기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30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2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동그라미 4번이 하나 신설됐죠. 주택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고요. 주택 2 플러스 2. 2년 살고 또 2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 그런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것을 이게 신설됐습니다. 7월 31일부로 신설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52번에 52번에 15번이 아니고 15번 15번도 아니고 17번에 52번에 17번 잘못된 건 아니고 자꾸 인터넷에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17번 매수신청 대리는 실비 옛날에는 실비라는 말이 있고 그냥 한도액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비 한도액 이렇게 실비라는 말을 넣었어요. 달라진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실비인데 그냥 한도액이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한도액이냐고 자꾸 묻는 분이 있어서 실비 한도액에 실비라는 말을 넣었다고요. 실비 그래서 이 암기 프린트 이것만 시험장에 갔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풀어서 무슨 말 줄여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법조문 찾아보면 돼. 법조문 찾는 요령이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에 들어가서 그 단어를 키워드 검색을 하면 돼요. 오른쪽 위에 보면 화면 검색이라는 게 나오고요. 휴대폰인 경우는 왼쪽 맨 밑에 돋보기처럼 화면 검색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다 단어를 치고 보면 돼. 여기에 있는 단어를 한 개 짧은 걸 한 두 글자 이런 걸 치고 보면 몇 존지 몰라도 그 조문이 다 뜬다고 색깔 노랗게 칠해져가지고 그래서 자꾸 찾아봐야 돼요. 틀린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그래도 정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만 파악하고 있다. 암기하는 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암기해도 된다고 두 장밖에 안 되니까 그 대신에 계속 봐야지 갑자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줄여놨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죠.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걸 마법의 프린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못 푸는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극찬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인정한다는 의미로 웃으시는 거죠. 4번에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인정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네요. 56번에 1번 56번에 1 2 3번 프린트 찾아보자는 여기 56번에 1 2 3번 보정 설정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개업할 때는 처음 개업할 때는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미리 가입 못하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전인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이건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 못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죠. 왜?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법인인 개업 공개사나 공인인 개업 공개사만 가능하잖아요. 부칙 개공은 안 되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그래서 1번이 보정 설정을 해가지고 등록 간청에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등록되고 나서 등록 후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요. 보정 가입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등록 신청할 때 대표 잔합 임원 사원 자격증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는 서류 우리 암기 프린터 2번에 적어놨는데요. 2번에 동그라미 5번 밑에 까만 별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자격증 사본 미제출 있습니까? 밑줄 벌겋게 색칠 좀 하세요. 새로 받은 프린트에 색칠하시라고 지금부터 색칠해도 두 달 동안 하면 벌겋게 된다고요. 옛날에 있던 거 가감하게 버리고 못 버리면 집에 놔놓고 가지 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보고 헷갈려요.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돼요. 옛날 거 잘못 알았다가는 골치 아프다고 한 문제에 전국에 천명씩 왔다 갔다 해요. 합격자가 자 그래서 암기 프린터 2번에 다 정리해놨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다만 수료증은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된다. 암기 프린터 2번에 보면은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가로 안에 뒤에 전자적 확인 X 이 말이 뭐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을 안 해도 된다. 이 뜻이라고 이게 뜻을 알아야 된다고 전자적 확인 전자확인 X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요. 입출 신호시라고 형광편으로 이게 이 말이라고 전자적으로 즉 이메일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도록 했으면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뜻이라고요.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장 등록이나 고용신고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인장 등록이나 고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원도 같이 근무하려면 같이 고용신고도 해도 되겠지요. 인장 등록도 마찬가지 소속 공개사가 있다면 근데 또 소속 공개사가 없어도 인장 등록은 나중에 별도로 해도 되죠. 업무 개시 전까지 즉 등록 전 교부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용성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과 받은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내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지만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네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3번 프린트 3번 3번에 5번에 맨 밑에 가로 안에 가설 건축물 제외 제외라는 말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용권 확보하면 되고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맨 밑에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다고 두 장 안에 이게 웬만한 문제는 모의고사 다음 주에도 볼 때 고독점 했다고 옆에 자랑시키고 싶으면 큰닝하세요. 두 장 보고 큰닝하는 거 연습해보세요. 시험장에 가서도 큰닝이 가능할지 시험장에 가도 남의 거 보고는 큰닝이 안 돼요. 본인이 알아서 큰닝 페이퍼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남의 거 볼 수는 있는데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한 10명 15명 정도밖에 안 들어간대요. 한 교실에. 지금 500개의 학교를 확보했대요. 전국에. 그러면 거의 10명에서 15명 들어간대요. 그럼 너무 멀찍하게 앉아있어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4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사회적협동조합은 안 되죠. 사회적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우리 프린터 몇 번에 있어요. 3번. 3번에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사회적협동조합 제외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치세에 찾아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는 말은 중개사무소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해야 될까요? 천만 원이 아니고 자본금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맨 밑에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X의 말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 상관없다고요.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하니까 아까 여러분이 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 보증설정금액이고요. 지역농협.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하고 달라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보증설정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증설정금액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4번에 1번 답이고 5번은 2번이 답인데 기억이 맞고 리얼 맞습니다. 그런데 리얼은 중개업만을 중개업만이 아니라 우리 3번 프린트 3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쳐놨잖아요. 14조 업무만 이렇게 되어 있죠. 14조에 6개가 있고요. 그 6개는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잖아요. 24번 법인이 할 수 있는 것. 24번에 보면 6개가 있다. 중개업만 X 그 다음에 D것은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뭐 받아야 돼? 실무교육 실무교육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동그라미 4번 모든 사원 임원 실무교육 받으라고 되어 있죠. 밑줄 쳐놓으세요. 실무교육 지금부터 밑줄 치더라도 프린트 이거 두 장 벌겋게 된다고 그냥 금방 두 달만 공부하면 너무 깨끗해도 나무 프린트 같으니까 색칠 좀 해놓으세요. 색칠해놓은 거 다음에 보면 누가 내 프린트에 색칠해놨지 이렇게 또 충격받는다고 그렇게 몇 번 한 7번 충격받아봐야 8번째 맞춥니다. 리얼 맞고 미염은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죠. 3분의 1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3번에 몇 번에 있어요? 3번에도 있고요. 또 암기 프린트가 중복된 게 많아요. 똑같은 내용이 왜냐하면 3분의 1을 중심으로 또 정리한 게 있잖아요. 56번에 보면 56번에 보면 3분의 1이 또 두 개가 있죠. 3분의 1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그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5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결격사유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공소시효 완성되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시효 완성되는 즉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도 안 받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15년이었다고 공소시효가 그러면 화성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사건 이런 거 15년 지나면 처벌 못하죠? 처벌 못하니까 결격사유도 아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결격사유 아니고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 4번에 2년 선고받았으면 진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으면 2년간 결격사유입니다. 앞에 1년 볼 필요 없고 그러면 1년이 경과됐으니까 결격사유죠. 아직 2년 지나야 되잖아요.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벌금은 주택법,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2법, 공인융계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이상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다.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31번에 동그라미 11번 있잖아요. 2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다. 31번 결격사유 이거는 11번에 있는데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아마 모의고사 볼 때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6번에 4번, 7번 분사무소는 보정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보정설정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죠? 주된 사무소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2억 원 이상. 물론 지역농협은 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소속 공개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수 없다 했는데 설치 신고할 수 있고요. 다만 소속 공개사가 나중에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근무 안 하고. 1년 있다 분사무소 취직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소속 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소속 공개사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고요? 만약에 분사무소 설치하자마자 소속 공개사 직원이 있어가지고 같이 근무하려면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미리 받기는 해야 되겠죠. 책임자가 실무교육 수리하면 된다고요? 분사무소의 경우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신고 필정은 설치 신고하면 즉시 교부된다가 아니라 7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7일. 진짜 마법의 프린트라고 했는데 제가 만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는지 없는 게 없어. 보니까 39번에 분사무소 11번에 있네. 39번에 1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교부 있습니까? 39번에. 11번 밑줄 친 오시라고요.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그래서 즉시 교부된다. X죠.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제출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은밀히 말하면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도 이런 우리 5번처럼 이렇게 출제됐어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은 우리 법제 구조에 보면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않냐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밀히 따지면 분사무소 등록관청도 사실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 출제 의도는 뭡니까?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뜻이죠. 실제 기출문제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게 출제됐어요. 기출문제 지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7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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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